훈련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종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황강 송혜길 앞에 가요문회 사장님 오종 박수님 준비하십시오 영두사랑 영두사랑 나는 당지 말자 한밤에 넌 맥시라 두 번을 떠나가 사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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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메포시 사게다 차량 신었다가 그 사람은 어디가 감방 놀러 쓰신 그 신전 어디가 아 아 복지 저 오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영두사랑 영두사랑 그리운 영두사랑 세월 따라 영두사랑 사람들의 마음을 믿냐 우리서 큰일들 일별 없이 사겠다 하네 즐거워던 그 시절 그 어디로 가보려는 자랑거라 나는 감독님 영두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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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운 영두사랑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어요